6시형 선포 이거 8타일런 9포지 해야돼 정찰하고 다같이 팟서치 하자 이거 11시, 7시 둘다 투겟하고 같이 가면 돼 7시, 11시 둘다 투겟 6시 나랑 선포 67 이거 4다 팟서치 해야돼요 하나씩 다 봐야돼 그리고 포지는 무조건 상대가 올거거든 무조건 올거거든 상대가 좋다 형들 이거 있지 지금 6형은 9포지 하고 티령이 9포자 다운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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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 이거 그냥 이거 여기 북 여기 여기 There we go we do not enough we just don't need one ok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링 빠지면 29맨 11시 스타게 6포 더하고 4포 더하고 4포 더하고 4포 더하고 8로 내꺼구나. 아 설마 죽나 이거? 아 돈이 안 되는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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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곱총 아쉽다 처음에도 프로브 좀 너무 일을 많이 못해가지고 2명 죽으면 답이 없는데? 커세어라도 계속 까보자 해보자 내가 미친컨 한번 해볼게 잘 째네 저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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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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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택을 왜 안하냐 아 힘든데 이러면은 나가자 안되겠다 잘쓰기 때문에 마리보드 훨씬 원래 상성은 우리가 좀 안좋은데 이거는 우리가 안 밀릴걸 실력적으로는 종족이 좀 밀릴 뿐이지 이건 내가 봤을 때 안 밀려 우리가 테나를 못하지 토스는 잘하거든 형들 다 소개했었지 애써하지 말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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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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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